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노게 ASMR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되게 되게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영상인데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메이크업 지워주기 할 때 이렇게 화장솜으로 얼굴에 닦아주는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머리 빗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편안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수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에서 최근에 자주 나오는 제 영상에서 최근에 자주 나오는 비페스트 클렌징 오토인데 여기에다가 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시루코토 화장솜으로 먼저 얼굴을 깨끗하게 주워드릴게요 깨끗하게 주워드릴게요 이전에는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닦아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손가락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더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은 안정감 있게 이렇게 두존의 화장솜을 잘 안착시켜서 이렇게 해서 지워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보기 편하시죠? 그쵸? 그쵸?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촬영할때도 이 화장솜을 한 번씩 놓쳤거든요 자 이렇게 얼굴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주워드릴게요 여기 코 부분도 지우고 여기 전체적으로 그리고 목 부분도 지우고 이렇게 눈치챈고 되게 더 섬세하게 지워주는 것 같죠? 눈도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주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내게 넘치는게 이빈의 이빈의 눈치챈 통 손 눈치챈 이렇게 눈치챈 네, 깨끗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피부 보습을 좀 도와드릴게요. 피부 보습은 저는 이 크림이 그렇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열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스킨 바르고 요정도 바르거든요. 근데 이정도도 되게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의 요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에게 맞는 만큼 여러분에게도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크림 바를때 방금은 이게 자외선 크림 원래 바를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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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서 이렇게 톡톡톡 바라는 줄 알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크림만큼은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얼굴을 좀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얼굴을 좀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좀 더 발라드리는가요? 응. 아무래도 저는 이거를 아침에 바라는 양이고 여러분은 이제 주무셔야되니까 뭔가 모습이 잘 되게 더 발라드릴게요. 조금 더 더해서 목에 담빠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더 향을 잠시 맡아보시겠어요? 아뇨. 제가 이거 뚜껑 닫고 바로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껴주고요. 어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되게 강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그런거였죠? 그쵸? 눈부분도 눈부분도 살짝 이렇게 그리고 턱부분도 여기 여기 목부분도 한번 해주고 손에 온기를 이용해서 살짝 크림을 더 잘 쓰면 될게 살짝 그리고 그리고 한 번 더 마사지를 전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때요? 되게 피부가 편안해지지 않나요? 그쵸? 네. 이렇게 하면은 피부 보습까지 마친 것 같고요. 이제 좀 스케일프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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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사지를 해드린 다음에 나중에 정리된 나중에 머리를 정리하면서 헤어브러싱도 같이 해드릴게요. 크림 크림은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반짝반짝해요. 근데 너무 유분이 많이 있어서 유분 유분이 아니라 적당한 유분에 적당한 수분으로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주무시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수분이 부족해서 피부가 힘들어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케일프 마사지랑 헤어브러싱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스케일프 마사지를 예전에는 되게 힘들게 했던 거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는 그때는 진짜 앉아서 그 공중에 그렇게 거의 뭐 앉아서 팔을 최대한 벗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막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땀이 나더라구요 어 분량은 그렇게 별로 안됐었는데 앉아서 찍었을때는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지금 각도는 솔직히 처음 찍어보는건가요? 그런건데 어떻게 지금 좀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스케일프 마사지할 때 보면은 카메라 렌즈 조항이 딱 보이네요 멍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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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는 않으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스킬브 마사지하면서 간혹 화면을 옆에 살짝 볼 때가 있을거에요. 이게 팔에 쥐가 너무 가려진가봐요. 살짝살짝 보는거니까 이해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머리가 좀 시원해지신 것 같네요. 지금 머리가 좀 많이 헁그러져 계신데 걱정마세요. 이제는 혀 브러싱을 해드린거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러쉬는 예전에 쓰던 나무브러쉬가 아니라 제가 드럭스토어에서 이렇게 브러쉬를 하나 구입해봤어요. 로얄젤이랑 골이 합류가 되어있어서 데일리 헤어 모습을 할 수 있는 쿨 브러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쿨 브러쉬라고 되어있죠? 네. 이걸로 한번 좀 머리를 빗어드리면은 되게 수분이 가득한 약간 그런 머리 굴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소리로 들었을 때는 빗살이 되게 좀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또 막상 빗어보면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네. 그리고 탭핑 소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기 그 밑살 부분에서 로얄젤리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머리를 한번 빗어드릴게요. 네. 그쵸 그렇죠? 그렇게 안 안보죠? 머리도 한번 빗어주고 앞머리도 한번 앞머리도 한번 빗어주고 또 옆머리도 한번 빗어주고 옆머리도 한번 앞머리도 한번 빗어주고 앞머리도 한번 앞머리도 한번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을 때처럼 그렇게 머리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떤게 좀 약간 수분이 함미 센터가 어떻게 머릿결이 좀 달라졌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저처럼 짧은 머리에는 그렇게 극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긴 생머리를 머리에 가지신 분들이라면 음 좀 수분이 좀 많이 예전보다 생겼다라는 느낌만 받을텐데 저처럼 짧은 머리에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어 나중에 롤플레이할 때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려고 이게 눈에 띈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꿀 브러시 그리고 헤어 모습이라는 팔이 딱 보여가지고 나중에 좀 롤플레이할 때 쓰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구입을 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잠자기 전에 뿌리면 좋은 미스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 왠지 나중에 롤플레이 때도 그렇고 되게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왠지 이거는 해피바스 로맨틱 체리 플러썸 퍼퓸 바디비스트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찍찍 뿌려드리면은 자는 동안 되게 향이 솔솔 올라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등에 뿌리고 넓게 폈는데 향 한번 맡아보세요. 음 괜찮죠? 딱 어 자기 전에 뿌리기에는 너무 향이 강하지도 않고 너무 향가지도 않고 그쵸? 좀 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뿌려드렸고요. 어떻게 향은 좀 맘에 드세요?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잠이 잘 오게 드릴 수 있게 얼굴을 깽긋하게 한번 지워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크림을 발라서 크림 마사지를 한 다음에 스케프 마사지랑 그리고 헤어브러싱을 잠시 하고 그리고 바디비스트까지 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어요? 잠깐 실은 바디비스트를 함께 집에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구입했던건데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바디비스트를 바디비스트를 뿌리는거는 외출시에 이 뿌리수도 유구한거잖아요 근데 바디비스트가 자기전에 뿌리기에는 제가 생각했을때 향이 좀 강한거 같아서 그래서 저렇게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구입했던 바디미스트는 이렇게 손등에다가 한번 뿌려보고 받다본 다음에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왔는데 막상 집에와서 뿌려보니까 저한테는 향이 조금 강한거 같아서 근데 이거는 잘 산거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어 더 잠이 잘 올 수 있게 핸드 무브먼트를 해드린건데요 이렇게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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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 번 시청해보셨는데 어떻게 좀 잠이 잘 오시나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수면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굿넉의 ASMR이었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